안녕하세요 저희는 베바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베바는 재즈를 하는 연주팀이고요. 베바의 이름 뜻은 역다라는 뜻인데 대중들과 저희 뮤지션들의 마음을 역겠다라는 포부를 담은 이름입니다.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의미 있었던 시간이고요.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저희에게 너무 귀중하고 즐거웠었던 것 같습니다.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래도 많이 만나서 좋네요. 왼손 그립을 처음 그려봤는데 마치 저희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요. 항상 새로운 도전의 연속이잖아요. 인생이. 근데 왼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.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지금까지 베바팀이었습니다. 나만의 곡을 쓰고 싶어 내 색이 담긴 나만의 곡을 좋아하는 코드의 멜로디를 흥얼거렸어 비법은 설립할 것 같고 보산은 좁임을 따라한 것만 같아 라이랍 바이랍 바랍 내 색깔은 없는 것 같다 나도 나만의 곡을 쓰고 싶어 내 색이 담긴 나만의 곡을 좋아하는 코드의 멜로디를 흥얼거렸어 비법은 설립할 것 같고 보산은 좁임을 따라한 것만 같아 나도 나만의 색을 찾고 싶어 내 색이 담긴 나만의 곡을 좋아하는 코드의 멜로디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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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희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의 곡을 좋아하게 됩니다 너의 곡은 섬을 선택해 주신의 곡을 원하는 코드의 멜로디를 너의 곡을 선택해 주신 분들 나만의 곡을 쓰고 싶어 내 색이 담긴 나만의 곡을 좋아하는 코드의 멜로디들 흥얼거렸어 비밥은 설립할 것 같고 보사는 조빔을 따라한 것만 같아 라이랍 바이랍 바랍 내 색깔은 없는 것 같아 나도 나만의 곡을 쓰고 싶어 내 색이 담긴 나만의 곡을 좋아하는 코드의 멜로디들 흥얼거렸어 비밥은 설립할 것 같고 보사는 조빔을 따라한 것만 같아 나도 나만의 색을 찾고 싶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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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